철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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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철수가 뭐예요? 선생님이 키우던 강아지 이름이야 어떻게 생겼는데요? 눈 부리부리하고 노란색에 선생님이 잘 먹여서 통통한 강아지 있잖아 뭐가 통통해야 먹을 것도 없더만 와 대단해요 선생님 강아지입니다 선생님요 제가 혁비리를 대신해서 사과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선생님 진영아 근데 앞은 왜 가리니? 보인단 말이에요 선생님이 그런데요 어저께 공부하다가 궁금한게 생겼어요 그래 진영이 공부 열심히 했구나 우주 밖에 뭐가 있어요? 정확한 근거를 제시해서 500자 이내로 서술해주세요 그게 궁금했구나 숙제 선생님 야 이게 뭐나 선생님 저는요 제 주위에 정말 친한 친구가 있는데 어 그런데 그 친구 엄마가 집을 나갔대요 혁필아 니 얘기잖아 아 뭐야 혁글이 놀리니 장난친거야 선생님이 그래서 너희들한테 사탕 선물을 다 넣었단다 진영이 그래 혁필이 돈으로 주세요 근데 뭐야 이 녀석이 말이야 어린 녀석이 말이야 벌써부터 돈이나 밝히고 너 커서 모델라 그래? 난 커서 가수가 될거에요 오 그래 혁필이 노래 잘하니까 라디오만 출연해야 되겠다 선생님요 저는요 커서 꼭 개그맨 될거에요 오 한 번에 붙겠군 하하하하하하하하 그래 맞아요 진영이는 아주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어 야 근데 말이지 선생님도 예전에 개그맨이 꾸며서 시험을 갔는데 쫓겨난 적이 한 번 있어 왜요? 잘생긴 사람은 탤런트 하래 잘난 특집하지마 여러분들 말이야 오늘은 그럼 체육수업 하도록 하겠어 체육체육 오늘 공을 갖고 체육수업을 할거야 자 공이다 공놀이 싫어요 딱지 치기할래 딱지 치기할래 야 이 녀석아 체육에 무슨 딱지를 해 공놀이 하는거야 자 혁필아 받아라 자 이제 진영이 얘들아 이거 너무 힘들다 우리 딴거 하자 딴거에요 우리 역기 해보는건 어떨까? 역기요? 역기 역기가 너희들이 생각하는거 보다 훨씬 재밌어 우와 크다 선생님 이거 들어볼게 자 시작 다시 들어볼게 누가 역기하자 그랬어? 선생님 깜짝이야 이런거 하나만 들고 제가 만들어볼게요 딱 어 여기다 힘줘 힘줘 고 원셉니다 가사님 너희 감사합니다.